오늘 포상식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규모 지금부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7주년 기념 국민운동 한국지당부청 부청장 조재구 귀하는 헌신적 봉사정 유한공익함으로 세계자유민주연맹에서 제정한 자유장을 수여하여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지구 회장 대구를 향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위기극복의 때문이기도 합니다 난리보면 품격있는 도시 대구이기도 합니다 호시탐탐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를 노리로 먼저 국민포장부터 전수하겠습니다 성장은 앞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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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 손목시계가 함께 전달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부회장 진종길 귀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부상으로 국무총리 손목시계가 수여되겠습니다 왼쪽 가슴에 수장을 달아주시겠습니다 네 정장을 펼... 이하 소중한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달아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꽃떡... 네 감사합니다 표장장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 부회장 김대독 부상으로 손목시계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 부회장 김성호 귀하는 평소 대도 부상으로 손목시계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차량하겠습니다 정림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차량하겠습니다 정림하십시오 차량하겠습니다 귀하는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광역시장 권영신 네 이하 선출직 기관연표창은 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수장 김권우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게 축하합니다 제가 어 선출을 대신해 주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기어님들이 그동안 어떻게 활동에 오셨는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총명맥 창립 67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